지금부터는 한일정상회담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가 또 출연하셔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실 겁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죠.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일정상회담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임하는 의지가 아마 그 어느 때보다 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 지금 국내에서도 비판 여론 적힌 것 같습니다. 국제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그래서 더욱 중요해진 것 아닙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징역 문제의 해법에 단초를 마련했다고 하는 측면도 하나 있지만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복합 갈등에 빠져 있던 양국 관계를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그런 출발점에 섰다는 의미에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회담이다 이렇게 먼저 보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회담이다라고 교수님께서 생각하신다 그런데 이번에 많은 우리 국민들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이어지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또 이어지는 만찬과 또 이어지는 간담회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수준의 이야기를 할 것이냐. 사실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마 최대 관심사는 기시다 총리의 입에서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이 나올 것인지 어떤 수위에 진전된 발언이 나올 것인지에 초점이 맺혀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도달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가 지금 서 있는 일본 국내정치의 지형과 또 자민당 내에서의 입지 같은 걸 생각하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 역대 자민당 총리들이 발표했던 기존의 담화가 있습니다. 역사담화나 역사정책의 수준을 답습하는 정도 아니면 그것을 계승하는 정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고 그것도 좀 구체성이 결여된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진전된 그 기시다 총리의 언급은 서울 답방 때 이뤄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서울 답방 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일본 국내정치 일정으로 보면 4월에 지방선거, 지방, 통일 지방선거가 있고요. 또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는 정상회담이 아니라 저의 입지를 보면 지금 아베파,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 아베파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 정부가 징용 해법을 내놓고 그거에 대한 화답으로 좀 진전된 역사 인식을 발표하기에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고 또 일본 국내의 여론도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의 제가 느끼기에 과반수 이상이 사죄반성의 입장을 표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다른 시각을 가진 일본의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법적인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하고 있는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징용,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강제동원 피해자의 문제는 피해자 구제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나 기시다 총리가 좀 성의 있는 언급을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일본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은 그 발언 하나하나가 한국이 얘기하고 있는, 특히 대법원 판결이 얘기하고 있는 법적 책임을 지는 문제와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방문을 통해서 기시다 총리가 그야말로 속시원한 역사인식의 수준을 보여줄 그런 발언을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역시 기시다 총리도 지지율도 높고 국정 장악력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지금 상당히 정치적 입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낮은 지지율일 뿐더러 특히 기시다 총리 그 개인은 자민당 내에서의 역사인식에 관한 스펙트롬을 보면 좀 일벌을 하는 입장이라고 할까요? 좀 역사 문제에 대한 이해도 있고 좀 충분히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역사인식을 가진 분이라고는 보입니다마는 정치적인 그 입지가 대단히 지금 좁습니다. 그리고 일본 여론의 지형도 특히 아베 총리 직권 한 7, 8년 동안 일본 여론도 그렇고 일본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시다 총리의 발언의 수위를 어떤 의미에서 제약하는 요소가 지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선언은 못 나온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런데 지금 7월쯤에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기사도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확정이 된다면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때는 공동선언이라든가 보다 진전된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답방 시에는 조금 더 정치적인 여건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답방 때가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98년 김대중 오브찌 선언의 파트2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합의해서 선언문으로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초보적인 논의는 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런 공동선언을 만들기 위한 준비위원회 같은 거에 구성에 대해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올 여름이 아니더라도 이후에 정상회담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상화되면 그런 진전된 역사 인식을 담은 좀 말하자면 신시대 한일 미래 선언 같은 거에 내용이 좀 당길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춘호 의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 정상회담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끝나고 아마도 5시, 오후 5시가 다 돼야 시작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정상회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국 정상이 같이 참석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찬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정이 오늘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제 대통령 일정은 계속돼요. 그래서 일본 자민단 관계자들 그다음에 일본 의원단들 그다음에 이제 K-5 대학 학생들을 상대로 한 강연 일정까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일본에 오전 11시 조금 넘어서 도착을 했고요. 동포들과 점심 간담회를 했고 그리고 도착한 직후에는 ICBM,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포 간담회를 할 이때 한국의 정경영과 일본의 계의단 내니 공동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보도에 많이 나왔던 내용 그대로의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미래협력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한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길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양 단체는 공동 사업을 실시한다. 각각 한일, 이란 미래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했다. 파트너십 기금을 통해서 양국 간 경제 관계를 한층 더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임해 갈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결국 정경영이 10억 원, 게이단렌이 1억 엔. 환율을 고려했을 때 비슷한 액수의 돈을 내는데 교수님, 이 핵심이 여기에 있죠. 일본의 전본기업이 개별적으로라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송을 예상하는 돈이 아니지만 미래협력기금에 돈을 낼 것이냐 이런 추측과 관측, 전망이 있었는데 계단 내내 이름으로 1억 원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업이 이 돈을 내는 데 참여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이거 아닙니까? 일본 계단 내내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두 개의 기업이 가입되어 있고 또 부회장직을 양 회사의 CEO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접적으로 기여를 한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우회적인 방법이고 징역 문제와 관련한 전공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본의 두 개의 기업이 우리 지원재단이 꾸리는 바스켓 안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것은 아마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마 대통령의 요미유리 신문 회견에서도 부상권 문제가 논의된 걸로 아는데 법적으로 완결성을 가지려고 하면 적어도 우리 국내법에서 법적인 완결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본의 두 개 기업이 어떤 식으로든 기금에 참여해야 될 그런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재단이 결국은 사전 조치를 통해서 일단 보상적인 조치는 하겠지만 이후에 법적으로는 여전히 일본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어떤 권리 의무 관계에 놓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고 하면 일본 기업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바스켓 안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번 하늘정상회담에 담아서도 또는 우리 야당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포함해서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에게는 상당히 압박 요소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9개 면에 걸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 관련한 인터뷰, 특집 기사를 실었다고 하는데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죠.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제대됩니다. 대류된 형태로 열리게 된 것은 12년 만입니다. 그동안 다자회담에서 양 정상이 면담하거나 만나거나 하는 것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마는 양자 간의 상호 방문을 통해서 여는 그런 정상회담은 12년 만에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단된 정상 간의 소통과 대화를 이제 물꼬를 끄는 의미에, 물꼬를 트는 의미의 정상회담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미우리는 나름 상당히 대서특필하는 그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하고 반대하는 반응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일본 현지에서도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현지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을 SBS 현지 취재진들이 취재를 했다고 하는 것 같고요. 일본, 일본 도쿄 현지의 그림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모양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 총리 관저 근처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기념해서 양국 국기를 함께 걸어놓고 있는데 우리 일기가 또 보이는 걸 보니까 구부단체가 또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 같군요. 일본에서도 지금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이 보이고 있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저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야기 들어보고 나서 우리 김근식 교수와 박수현 전 수석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방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방해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성과가 와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우리 대통령 방위를 두고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이 참 많으십니다. 오염수 배출 문제라든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과 국격이 훼손되지 않도록 많은 성과를 얻어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본은 싫든 좋든 우리의 주요 경제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야기하는 안보 위기의 대응에 있어서도 반드시 공조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오늘의 한일정상회담은 안보 위기, 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고뇌찬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론으로서 이에 상응하는 진지한 호응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반응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기시타 총리가 이야기를 할 것인지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주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 개인적으로도 기시타 총리가 특별하게 우리 국민의 기대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내놓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껏 할 수 있는 것, 예상되는 것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든가 이런 것일 텐데 이미 수출 규제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소부장이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수정에 관한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서 일본의 의존도가 약 34%에서 24%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일본에서도 그런 수출 규제를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본 것은 일본 기업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 그런 어떤 명목밖에 없는 수출 규제 해제가 무슨 큰 답변이 되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 우리 국민들은 이런 때 철저한 어떤 사죄와 반성과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이런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닌 바에는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무슨 자격으로 제3자 변제를 바로 내가 생각한 것이다, 내 해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구상권 청구 이것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답변하는지. 오늘 아시는 말씀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우리 대법원의 판결도 청구권 협정과 모순이 있다고 이렇게 하신다든가 그 어떤 개인적 청구권은 여전히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고 일본 최고 재판소의 입장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사실이 기록이지 역사를 대통령이라고 한 정치인이 결단할 일이라고 생각한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도저히 이해를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일단 기사총리의 회담 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평가를 이어가는 것이 맞는데 일단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더 큰 어떤 역사적 수렁 속으로 이것을 한국의 미래를 빠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은식 교수의 생각은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좀 미흡하다 또는 섭섭하다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씨의 이야기는 결단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 2023년의 한의 관계가 과거에 우리가 1980년대까지 일본이 정말 전 세계 경제 대국으로서 미국 땅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재력을 가졌던 나라였다가 지금 일본의 모양이 어떤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1998년에 김대중 오부직 미래 공동선을 내놨을 때도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는 이건 완전히 문화식민지로 전락하는 꼴이 될 것이다. 일본의 문화까지 개방하면 이제 완전히 우리는 제2속국이 된다고 엄청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21세기 지나고 2023년에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는 오히려 KRU가 일본을 점령하는 사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또 경술국진이 자위대 군합발이 집을 앞는다는 등 뭐 유안부 문제 또 관동 대지진 이야기하면서 정말 과거에 있었던 그 선정적인 단어를 꺼내서 반일감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일본 측의 화답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일본 측이 여기서 또다시 이상한 망언이 나오거나 잘못된 역사의식이 나오면 안 됩니다만 대통령의 결단의 의지만큼 분명히 우리가 좀 인정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껏 DJ 오부찌, 그다음 곤호담화, 그다음 유안부 합의 이런 등등을 계속 해왔지만 한의 관계는 역시 정권이 바뀌면 무한 루프 상화로 돌아갑니다. 합의하고 깨지고 합의하고 깨지고. 그러면서 지금 한의 관계는 사실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누군가를 한번 돌파구를 열어줘야 된다라는 게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는 고민이었을 것이고 그게 정치인 출신이 아니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스타일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저는 끝까지 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10년 뒤, 20년 뒤에 가면 한일 관계, 동북아 정세 전반 속에서 또는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저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양 정당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는데 민주당은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제3자 편제안 그리고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이 급해서 이렇게 결단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서 한일정상회담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한일 관계가 우리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건데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건 지금 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한 것이다, 교수님께서는요.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이 징용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완성된 형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첫 발을 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성격이 지금 친일이냐 반일이냐고 하는 프레임으로 볼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저는 피해자 구제의 문제고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권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국이 먼저 주도적으로 한 발을 띈 것이고 그다음은 일본의 화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이번 징용회법의 제시의 의미는 지금 한일 관계가 완전히 복합 갈등 전방위 대립 속에 놓여 있습니다. 복합 갈등이라고 하는 게 한국과 일본의 갈등의 원인이 상당히 많다 이런 뜻입니까? 복합 갈등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시는데. 경제, 심지어는 정치적으로도 지금 한일은 대립하고 있죠. 2018년 이후에 한일 관계의 약화는 더욱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낱마처럼 얽혀 있는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징용 문제가 그 출발점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징용회법의 제시라고 하는 것은 원점 타격적인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징용 문제에 대한 말하자면 보복으로 나온 게 수출 규제였고 수출 규제에 대한 대항으로 나온 게 또 짓소미아 파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안보 경제, 역사 문제 이렇게 얽혀 있는 삼각형으로 그려져 있는 갈등의 구조에 구조를 풀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 좀 이번 징용회법이고 물론 충분하지 않죠. 이제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원점을 타격함으로써 이 3대 갈등 현안들을 나름대로 걷어낼 수 있는 입지를 마련했다라고 한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지금 국제정세입니다. 지금 동북아는 미중 전략 갈등 또는 신냉전 퇴제 하에 지금 잡혀 있고 또 북한의 위협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여건을 고려하면 한일은 공조하고 협력하는 데 그 이익이 있습니다. 한국의 국이 있을 뿐더러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따라서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전략 수립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돌파구를 열어야 할 필요는 있었다고 보고 특히 이제 다시 첫 번째 관점으로 돌아가면 일본이 만약 그 징용회법에 대해서 묵묵부답, 요지부동의 자세를 취한다고 하면 지금 국제사회는 어떤 의미에서 국제 규범 경쟁이라고 하는 측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 인권에 더 충실한지 그리고 평화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지 제가 보기에는 일본은 만약에 폐쇄로에 갇혀서 전시대적인 그런 역사 인식을 계속 반복한다고 하면 국제사회의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야당이나 우리 지금 이 징용회법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러한 인식조차도 일본 정부에게는 엄청난 압력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이 문제를 가지고 국내 정치에 갈등을 벌이거나 또 진영 논리로 그것을 다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눈 사이에 영상이 나갔는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 이야기 저희가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2011년 이후 12년 만에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이곳 도쿄를 방문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와 민주주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입니다. 안보,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정치, 경제, 인적 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정체됐습니다.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복합위기, 북핵과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에 보다 더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 일본과의 연대와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했고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오늘 기시다 총리와 마주앉아 이러한 취지를 재확인하고 양국의 미래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입니다. 불편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양국의 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재외동포 여러분께서도 이곳에서 더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한일 두 정상 양자 차원에서의 일본 방문은 12년 만입니다. 그래서 12년 만에 도쿄를 방문했다는 의미를 부여했고요. 다시 한번 한국과 일본의 미래 관계, 미래를 위한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다. 윤춘호 의원, 일본의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해 보여요. 우리 언론들이 오늘 정상회담 끝나고 나오는 양국 정상회 이야기 듣고 아마 크게들 기사를 쓸 텐데 많이 쓸 텐데 일본 언론도 영향력 있는 언론들이 어떤 언론들입니까? 일단 앞에서 국외면에 걸쳐서 썼다고 하는 요미후리 같은 경우에는요. 보수 쪽을 지약합니까? 약간 보수적인 쪽이죠. 그쪽이 지난해 발행 부수가 한 680만 부예요. 많이 죽은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아사히신문 같은 경우는 400만 부가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요미후리 신문이든 아사히신문이든 그다음에 또 마이니치든 닛게이든 이런 일본의 유력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오늘 회동을 아주 톱뉴스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좀 한국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차가워진 건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측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한국 지도자는 없었어요. 아마 DJ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한국의 정치적 문법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접근법은 거의 무모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무모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이러한 한국 측의 접근을 과연 일본 측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아마 일본도 틀림없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언론도 그러하고 일본의 정치인들의 발언을 봐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접근법에 대해서는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정권이 한국은 5년마다 바뀌는 나라인데 정권 바뀔 때마다 매번 말이 달라진 게 한국이다라고 하는 게 일본의 인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그다음에 일본 정계뿐만 아니고 일본 언론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건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느냐. 그걸 어떻게 기시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혹시 이원독 교수님은 오늘 한일 정상회 만찬을 하는데 한 번은 만찬을 하고 그다음에는 또 장소를 옮기는 것도 경향식 집이다. 이렇게 이 얘기에서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다 가보셨습니까, 혹시? 두 군데 다 못 가봤습니다. 두 군데 다 못 가보셨습니까? 윤춘 형님은 혹시 가보셨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뭐. 굉장히 소박한. 128년 된. 저렴한 음식을 파는 가게라는 것입니다. 돈가스 만드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예전에 대통령들도 문재인 대통령도 외국을 가거나 또 외국 정상이 한국에 올 때 어떤 관련된 장소, 섭외하는 데 상대 정상을 배려하고 그렇게 선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추억이 깊은 곳을 선정하겠다 일본이 미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만 문제는 이게 이제 역사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사제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 보니 그런 역사 문제가 지금 논란이 심한 속에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에 대한 해석이 네티즌 사이에 막 따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긴자거리라는 데로 가고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돈가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므라이스를 좋아한다 하는데 사실 이런 해석들이 있는 거죠. 돈가스와 오므라이스는 근대화된 일본에 서구 분명이 들어온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근대화된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면서 또 가지고 들어온 그런 식민사관에 입각해서 보면 그러한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장소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있는 것도 사실에 네티즌 사이에 그래서 이번 회담이 얼마나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있다 있을 정상회담의 성과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잘 정리되는 그러한 성과가 나오기를 저도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교수님 또 시간이 되시면 내일도 꼭 나오셔서 한일정상회담 아마 결산을 좀 해 주셔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은 잠시 후에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은 잠시 후에